부트캠프 존버? 오늘은 얘 스타킹도 신었으니까 근데 스타킹이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달라붙어 이 새끼들 들어가 하면서 다시 내려가기 히히히히히 아 근데 이게 존버는 컨텐츠 자체가 만약에 저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성공하기 힘든 구석이 있으니까 페널티를 안고 일단 한 번은 생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부트캠프 생방송 존버하기 말이 너무 꼬이는데 사운드 다시 나가줍니다 여기 없어요 일단 없도록 자 바로 도망 다는 척하면서 다시 나와줍니다 그림자 숨기술 안으로 들어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필승 생존 전략 어우 빡세다 빡세 배운다 여기 딱 붙어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나가는 놈을 방관해줍니다 절대로 나를 못 보길 기도하면서 22J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쳐라 자 왼쪽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4쪽은 챙겨주도록 합니다 엉덩이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곳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밖에 사람이 있네요 바로 도망가주도록 합니다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 이럴때는 빤스런합니다 점프 자 이렇게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부트캠프에서 우선 도망가주도록 합니다 동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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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바 후라이팬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북캠 안 존버왕 아 힘들어 진짜 끝